KTNG와 서울세관이 이른바 로열티 소송이 붙었다고 하는데 어떤 소송인가요? 네 이번 소송은요 KTNG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이 소송의 쟁점은 KTNG가 일본 유일의 담배 회사인 JTI 이 회사에서 담배 원료를 수입해서 일본산 담배를 제조했는데요. 이 가운데 그 담배 입회 로열티 명목으로 관세를 부과한 28억 9천원 만원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낸 소송입니다. 뭐 담배 입회에 붙는 로열티 관세가 부당하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뭐가 부당하다는 건가요? 네 KTNG 측의 주장은요 이번에 상표가 붙어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입된 원료 바로 담배 입회인데 이 담배 입회 로열티 대금을 과세하는 건 부당하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관세법이 로열티를 특허권과 실용신한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담배 입회는 어떤 상표도 붙어있지 않은 그냥 원재료일 뿐이니까 여기에 로열티를 부과하는 건 법 위반이라는 게 KTNG 주장입니다. 네 뭐 아주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은데 관세를 부과한 서울세관 주장은 어떻게 되나요? 세관은 뭐 당연히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부과했다는 입장인데요. 이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요 상표권이 지급되는 경우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권리 사용료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경미한 가공 후 상표 부착 이 경우에 담배 입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담배 입회는 상표가 없지만 이것을 경미하게 가공을 해서 일본산 담배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했으니까 담배 입회도 당연히 관세를 부과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네 오늘 선고가 나왔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원고인 KTNG가 완패였다시피 한데요.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2부에서 원고의 청구 중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부분은 기각을 했습니다. 서울세관이 로열티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한 건데요. KTNG 측에서는 아주 발끈했습니다. 뭐 발끈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네 뭐 세관 측에서는 필립모리스 담배 사건을 이번 사건의 주요 논거로 삼았는데요. 그 세관이 주장하는 판례와 이번 사건이 전혀 다른 구조라는 겁니다. 필립모리스의 경우는요 담배잎을 수입하면서 종이로 싸기만 하면 바로 완제품이 되는 업계에서 부르는 말로 프라이머리 공정을 마친 각초를 수입하는 경우고 자신들은 어느 정도 가공이 안 돼 있는 원초를 수입을 해서 담배를 만들어서 판매한 건데 서울세관과 재판부가 그 점을 간과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각초는 종이에 말아서 팔면 되는 필립모리스와 공장에서 전부 다 공정을 거쳐 만들어야 하는 KTNG와는 전혀 다른 사안인데 재판부가 실수든 의도적이든 이 점을 간과했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뭐 재판 결과야 그렇다고 해도 외국산 브랜드 담배가 외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는 이번에 또 처음 알았네요. 잘 들었습니다. beeps 반찐 erre 음악 fed Fi